전북 고창에서 열린 농촌영화제 농촌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스크린에 선보입니다 농촌영화제 개막작인데요 농촌마을에서 어린이들과 노인 사이에 벌어지는 희로애락을 다룬 영화입니다 고창의 한 군교에서 촬영했던 영화 내 마음의 풍분도 개봉 20주년을 맞아 관객과 만났습니다 두 영화 모두 농촌을 배경으로 만든 것 우리 농촌 정서를 물씬 풍깁니다 마을이라든지 산수 이런 것들도 인근에서 로케이션을 해가지고 고창이 내 마음의 풍붐에 중심이었고 산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자와 옥수수를 먹으며 영화를 보는 관객들 주전부리를 즐기며 여유롭게 영화를 감상하는 맛이 쏠쏠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동심으로 잠깐 가서 추억을 다시 되새기고 그런 점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농촌영화제에 걸맞게 그 옛날 추억의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올해는 좀 더 농촌스러움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름밤 퇴촉마루에서 모깃불 피워놓고 찐감자와 옥수수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던 옛 추억의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농촌영화다를 주제로 열린 고창 농촌영화제 한중일 세 나라의 근대 농촌 풍경을 담은 영화가 특별 상영되고 포스터 전시회도 열렸는데요 항일전쟁 당시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 중국 영화 또 순박한 농민이 돈 때문에 몰락하는 과정을 담은 한국 영화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농촌영화제 기간에는 한 마을 주민들이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이색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고창군 판정마을의 환경문제를 알리기 위한 다큐 형식의 영화로 감독과 배우 역할 모두 주민들이 맡았습니다 현직 영화감독의 지도를 받은 주민들 처음 해보는 연기와 촬영이 서툴지만 열정만큼은 뜨겁습니다 영화제가 열린 불과 나흘간에 농민들이 땀 흘려 만든 이 영화는 폐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농촌을 소재로 한 이색적인 고창 농촌영화제 우리가 잘 몰랐던 농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해봅니다 국민 리포트 홍정희입니다